아니, 가슴을, 가슴을 이렇게, 이렇게 깨끗하게 연다. 참, 하루 되세요. 피를 이렇게 많이 빼요? 아니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왜요? 사실은요. 저한테 할 말 있어요? 저 멀쩡해요. 멀쩡하다고요. 알아요. 근데 멀쩡한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면 무슨 심보인지 수술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언니. 빨리 빛 뽑으세요. 팔, 팔 해주세요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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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야, 나 도저히 뛰기만 잘되네. 네. 근데 귀엽죠? 음. 목마른 사슴이 이 어린 양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불쯔평에 얼린 이 어린 양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운정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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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